의원이자 국투본 상임 대표 여러분들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니까 대법원장 후보라는 사람이 국정원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국정원 발표의 핵심이 뭡니까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얼마든지 전산 조작을 가지고 득표수를 바꿀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하나는 위변조를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자 수를 다 바꿀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그대로 뭡니까 10월 10일 날 발표하고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난 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국정원의 발표도 불구하고 부정선거가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을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다 여러 증거물들에 불구하고 일반인의 소양과 상식도 갖추지 못한 자가 우파의 대법원장 자리에 앉는 다음에 갈 길이 멀다 아주 멀다 어마어마하게 부패한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법조계 이런 부패란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선거 부정 문제는 한 인간을 여러분들 평가하는 데 엄청나게 중요한 잣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직책에 있든 어떤 여러분들 그동안 경력을 쌓아왔건 관계없이 그 사람의 양식과 양심과 인간성 전체를 평가하는 데 이런 기준이 선거 부정인 겁니다 조희대라는 사람이 이런 수준인 겁니다 하기에 아마 다 썩었으니까 본인만 독야청청할 수 없겠죠 대법원이 민경욱 선거 무효소송에서 조작된 조작된 증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없다 범인을 못 잡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대법관일에 천대엽이나 조재현이나 이동훈이 내린 판결에 근거란 것은 너희가 범인까지 잡아오라는 건 범인까지 잡아오면 원고적 소송을 성소 판결 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배추님 사전투표지 1장기 사전투표지 하살표 사전투표지를 보고도 그런 판결을 내렸다는 미친놈들이다 그들은 부정투표에 의심은 가지만 민경욱이 그들을 잡아오지 못했다는 판결을 내렸을 뿐이다 역시 미친놈들이다 대한민국 환부가 아주 깊습니다 환부가 어디부터 손을 써야 될 수 없다는 건 나라가 썩은 겁니다 대법관들은 선거 부정이 제도화된 나라에서 자기들 새끼들 데리고 잘 살 거라고 볼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부가 다 약탈의 대상이 될 겁니다 만들어진 새로운 계급 부정선거 세력의 중추 세력들이 끼리끼리 해먹기 위해서 얼마나 자원을 숙달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대책 세미나 200석을 노린다 총선 부정대책은 12월 9일 날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용산시티 미션센터에서 개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 참여하셔서 많이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권호영 변호사님도 나오고 윤용진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민경욱 의원 그다음에 또 허병기 교수님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해 가지고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8년 지방선거 2019년 창원시 성산구 보궐선거 2020년도 총선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여덟 번의 여러분들 선거는 동일한 조작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상대방의 사전특별서 가운데 일정 퍼센트 조작감만큼을 훔쳐서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것을 더블당 후방께 더해주는 그런 조작기법을 사용한 거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기존의 사전투표 득표수 훔치기 방법을 포기하고 사전투표를 뻥튀기하는 방식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2018년과 2022년도 부정선거 상태는 그동안 실시됐던 2017년 대선 이후에 여덟 번의 모든 공직선거의 선거 데이터에서 발생할 발견할 수 있는 부정선거 증거입니다 이게 2018년 서울시장 여러분들 선거입니다 종로구 조작값 30%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0장 훔친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5436표 가운데 30%인 1631표를 훔쳐가지고 마이너스 처리하고 박원수랑 함께 더해준 겁니다 플러스 1631표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5093표에 30%인 1528표를 훔쳐가지고 마이너스 처리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여러분들 마이너스 3159표 플러스 3159표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총 조작규모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박원수는 사전투표율을 조작 안 했으면 47%인데 조작을 해가 58%를 만들었으면 미친 수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김문수는 조작 안 했으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24%인데 표를 도덕질 당했으니까 19% 이름 주저앉은 겁니다 안철수는 조작을 안 했으면 23%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조작 이름 17%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이름 조작이 다 왜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은 전산조작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전산조작을 이야기하는 것은 규칙을 사용해야 되고 그 규칙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조작용 pc에 여러분 세팅해놓고 그냥 조작감만 여러분 입력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다 바꾸어져가 여러분들 1만표가 1만2천표가 되고 2만표가 2만4천표가 되고 이렇게 바꾸지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2018년입니다 다 이런 침묵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윤 대통령 하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종로구에서는 디스카운트를 해가 대통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15%를 줄인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에는 30%를 조작했고 2018년에는 2022년에는 대통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작값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조금만 액션을 지해줘도 이렇게 부정선거 세력들이 조심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침묵하니까 완전히 대통령 핫바지로 보는 겁니다 동업자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클라이맥스가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고 더 여러분들 한 번 더 기록을 경신할 선거가 2024년도 4월 총선일 겁니다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완전히 핫바지로 보는 겁니다 윤 핫바지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조작값 15%를 써가 조작을 한 겁니다 오세훈 후보가 조작을 안 했으면 60%인데 조작을 해가지고는 52% 떨어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아무리 기기 묘묘한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다 발각될 수밖에 없는 왜 숫자를 조작한다는 것은 규칙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규칙이 선관위가 발표한 조작된 후보별 특별서에 다 내장돼 있으니까 전산 작업을 통해 이런 분석하게 되면 그 조작 공장을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게 이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8년 자료거든요 이 위에 자료가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면 박원순 사전투표 득표율 58% 당일 투표 득표율 48% 차익값 사전 빼기 당일에 11%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온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다 더해가지고 평균값을 구하니까 10.57%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100% 조작을 한 겁니다 누가 조작을 한 겁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투표소별로 동별로 차익값을 다 이런 규칙으로 이용해 조작을 한 겁니다 10.57% 나온다는 것은 통계학의 대들부에 해당하는 대수의 법칙 후보의 특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은 일치하거나 같아야 된다거나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김문수 사전투표 득표율 19% 당일 투표 득표율 26% 사전 빼기 당일 차익값 마이너스 7% 오차범위인 0의 3%를 훨씬 넘어가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다 줘서 더해가지고 평균값을 구하니까 마이너스 10.57% 나온 겁니다 많이 말씀드렸지만 모든 부정선거를 판단하는 출발점 시작점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의 격차인 차익값의 크기를 보고 변별합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위에 그래프는 100% 1000% 만 퍼센트 1만 퍼센트 1억 퍼센트 1억 퍼센트 1경 퍼센트 부정성을 저지른 겁니다 누가 저질렀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성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너희들이 범죄집단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찍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왜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대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조작값을 어떻게 찾아낸 겁니까 대야 전문가가 이런 조작값을 찾아낸 게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10.57% 플러스 마이너스 10.57%를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이론적으로 정상투표인 0값에 가깝게 수렴을 시켜나가게 되면 10.57 5.57 3.57 2.57 1.57 0.57 이렇게 이런 수렴의 가지를 마지막까지 가게 되면 얼마까지 수렴시킬 수 있는가 하니까 마이너스 3.7% 플러스 3.7%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딩동댕하고 뭐가 나옵니까 조작값 30%입니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조작값 30%를 김문수 조작값 30% 안철수 조작값 30%입니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위에는 조작된 상태고 밑에 수정된 상태인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합니다 플러스 10.57 마이너스 10.57 약하게 좌우대칭이 됩니다 왜? 훔치고 더해줬기 때문에 조작값을 찾아낸 여러분들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여러분들 진짜 차익값을 보이게 되면 마이너스 0.37% 플러스 0.37% 오차범위인 0에서 5%가 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0%를 찾아낸 겁니다 이걸 찾아낸기 때문에 선관위는 너희들이 범죄 집단들이다 이야기해도 말 못하는 겁니다 이런 범죄가 아홉 번째 일어난 겁니다 이런 범죄를 대법관들이 다 덮고 사실 취재 없이 여러분들 다 기자들이 뭡니까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거의 망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망했다는 말이 아니라 일당 지배체제로 가는데 이런 모두가 협조하고 있는 겁니다 숨이 탁탁 막히는 세상이 된 겁니다 숨이 개표장에서 두 눈을 크게 뜨고 이러면 간찰하면 됩니다 찾아내면 됩니다 무슨 수로 찾아내노 전산조작을 하는데 수개뼈하고 완전한 아날로그 방식으로 집계하지 않으면 이걸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해찬의 꿈이 달성되는 겁니다 조선이 500년 갔고 북조선이 100년 가까이 가니까 남조선이 앞으로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누가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중차대한 일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입 한 마디 이러면 더 널지 않고 국히민 대표라는 사람들이 다 딴 짓을 하고 무슨 핵심위원회니 그렇게 쇼를 하고 있으니까 미쳐도 다 이만저만 미칭이 아닌 겁니다 완전히 맛이 가버린 겁니다 내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이런 사실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짐승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공개하는 것은 내가 짐승이 아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라이 인간들아 너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한번 보자 이야기죠 너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자식들 앞으로 어떻게 보겠냐 자식들이 참정권이 박탈돼 가지고 개나 소처럼 여러분들 살게 될 건데 그거를 여러분들 다 자기 당대 영광을 위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어떤 놈은 저지르고 어떤 놈은 협조하고 어떤 놈은 부역하고 어떤 놈은 은폐하고 어떤 놈은 여러분들은 왜곡 보도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 거죠 여기 와가 분탕질하는 놈들은 짐승입니다 짐승 다시 조선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 여러분들 50% 이상이나 여러분들 노비로 삼았던 그 사회로 가는 거죠 권력 잡으면 선거를 통해 제어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수탈하겠습니까 조선 사람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회주의 아니면 공산주의가 몰락했는데 저렇게 왕정을 만들어가지고 자국민을 그냥 죽도록 수탈하지 않습니까 그게 조선 사람의 dna인 겁니다 그게 조선 사람들이 그 조선 사람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극악했으면 세계 역사상 여러분들 선거관리로 인한 공적기관이 동원대가 아홉 번 부정성을 저지르고 그걸 다 침묵하고 이러면 덮는 그런 차방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역사상이 없을 겁니다 기네스북관일 겁니다 선관이가 한 번이 아니고 아홉 번이나 부정성을 저지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이러면 천지에 다 알리는데 그걸 다 덮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자우튼 조선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독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아마 독종들이 수탈하는 현장이 남조선에서 일어나겠죠 방송 부드럽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말미에 또 선거 문제만 들어가면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타락을 했냐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 하고 내일 또 보시게 되면 이거는 2018년 선거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 이게 2000 이거는 이건 뭐 같은 자로 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 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여러분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제 6월 상반기에 벌써 한 6개월이 다 돼 가네요 선거 부정을 이제 규명하기 위한 그런 체계적인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도둑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은 1권이 총론이고 2권 3권이 대통령 선거를 다뤘고 4권이 4.15 총선 이고 5권이 지방선거 및 보궐선거입니다 많이 보급돼서 국민들이 참 참정권 을 박탈당한 노예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각성하는데 여러분들 힘 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명호 tv에서는 적극적으로 한 달 전부터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라는 한국인이 쓴 아주 보기 드문 통사 고대사로부터 근현대사까지를 다룬 그런 세계사 책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은 이제 토요일 이죠 토요일이 9일입니다 9일 12월 9일 내일도 어김없이 다시 50분부터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